비밀성에 조치하면 비밀성을 어떻게 살았을지 권했던 음식이 있습니까? 파손질이 여기다 백호탕이라고 있어요 단백질 사과를 만드는데 진짜 그렇게 했어요 그럼요? 내가 누구지 하는 순간 살아도 죽을 목숨이에요 이거 안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그러더라고요 채취라는 거 있잖아요 엄마를 한 번 규빅이라도 하고 가졌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